어떤 때는 성전공사를 하다가 시험 들 때는 또 중단할 때도 있었어요. 우리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아 여기는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구나 할 때는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건 참아야 될 일이로구나 생각하면 욕과 같이 참아야 되고 이거는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손을 들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.